저 손가락이 짧아요 미안해 난 너무 힘들다 왜 아무도 안 들어오시지? 들어왔다 불황해 총마디가 우리도요 We love you too We love you to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편한 자리 찾아야 돼 꼬물꼬물 꼬물꼬물 작은 작은 필러 하나 원해요 찾았다 찾았어요? 찾으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시만 거창한 인트로 거창한 인트로 안 돼요 인지언니 진짜 잘하네 여기요 오늘 날씨가 정말 안 좋은데 맞아요 너무 슬픈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난 슬프지 않아 오늘 날씨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비 오는 거 너무 예쁜데 방금 전에 차 타면서 너무 분위기 있었어요 저 오늘 아침에 너무 신기했던 게 며칠 전까지는 하늘이 완전 하늘색이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하늘이 흰색인 거예요 진짜 흰색이었어요 찌는 거 흰색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흰색이었어? 근데 근데 지금 약간 영어 시작할 거 같긴 해 응 그쵸 오늘 퇴근하고 영화 볼까? 재밌겠다 I love you 갑자기 갑자기 사랑 고백했고 나왔는데 너무 좋아요 저 혜인이 I love you 발음 되게 좋아하는데 I love you I love you 그렇게 말고 뭔가 뭔가 약간 느낌 있어 I love you 내 발음 댓글 읽어줘요 I love you 그냥 샘이 앞에 인사를 힘들 거예요 I want to wait But I can't see Let's go Let's go Can we bring it closer for a second? Let's go 안녕하세요 너무 웃긴데 아니 다들 밥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저 이따 먹을 거예요 우리 다마치 먹어요 다마치 어떤 사람이 부담스럽대요 저희가 노린 거예요 부담스럽대요 너무 부담스럽대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오실래요 됐나요 방금 알았죠 핸드폰 더 부탁드리면 안 돼요 오케이 왜 항상 리셋을 하지? 그게 진짜 리셋 될 것처럼 I love you I love you too 비호는 너무 사랑스러운거 아니네요 캡처타임 해주세요 무슨 포즈? 우리 다혜린이 따라하자 두손으로 하고 있구나 오늘은 약간 그런 말로 하자 그리고 포도 포도 맞아요 언니들 없었네요 이렇게 연결해야해요 뭔가 이상한데 몰라 이것도 이상하긴 한데 우리 집이야? 세 손가락으로 하면 공포영화 좋아해요? 아니요 주씨 진짜 못봐요 저는 옛날엔 좋아했는데 요즘은 별로 안봐요 하지만 같이 봐준다면 전 언제든지 같이 봐줄 양이 있어요 곧 헬로윈 아니에요 엄마 없으니까 아 맞아요 본다면 엄마랑 자야돼 저도요 그 뭐지? 가족이랑 보면 되게 재밌는데 뭔가 근데 우리끼리 공포영화 본적은 없지 않아요? 맞아 웃긴 것만 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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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재밌어요 액션 재밌어요 오늘 영화 한번 오랜만에 로맨스 할까? 좋아요 비오는 로맨스 아 무서워 키스 키스 이게 무슨 말이지?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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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지 이게 뭔지 아실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진짜 대단하시죠 저녁 메뉴 추천해달라고 하셨어 우리는 이따 뭐 먹을거지? 김밥 저녁으로? 김밥 맛있잖아 맛있겠다 배람이 듬뿍 들어간 김밥을 먹고 싶어요 지금 그럼 저희랑 같이 김밥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녜 나중에 김밥 먹방 찌개 또 드세요 찌개 찌개 근데 비오는 날은 주고 김치전 부침 각자 지금 먹고 싶은 전을 동시에 얘기해보래 김치 오징어 오 오징어전이요 나는 지금 감자전 먹고 싶어요 저 해물파전 저 어디 감자전 잘 만들어요 해물파전 아 나 감자전 먹는 적이 없는데 구추전 구추도 있네 너무 많네 감자전 맛있어 맛있겠지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쫀득쫀득 오우 네 우리 coronavirus 날씨 전혀 잘 어울릴게요. 고기도 준비를 하고, 뭉친을 올릴게요. 크리스피. 그리고 올리브오일, 그리고 치즈를 파는 거에요. 저 치즈를 임시하는 거에요. 감자전! 근데 그 밀가루가가 안 들어가 있어요. 난 다른 편이 파인캐크도 가지고 왔는데. 다양한 문화! 다음 날 내 집으로 돌아가면 제가 한번 사줄게요 이에요 이거 하트해요 우리 또 음식 얘기겠네 하트 해주자 소름 그럼 일단 로맨스 보는 걸로 좋아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비 오는 날 듣는 노래 있어요? 아! 꼭 그 노래! Love! Oh yeah! 그렇게 시작부터 완전 분위기 잡잖아요 이렇게 반짝반짝한 노래가 있습니다 비랑 진짜 어울려요 최고입니다 그리고 저는 Heart Heart 진짜 좋아요 Heart 맞아 저는 언제든지 들어도 밤에 진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화창한 날 비오는 날 화창한 날 VS 비오는 날 그래도 나는 나 이런 밸런스 게임 너무 재밌어 많이 올려주세요 맞아요! 밸런스 게임 저는요 저는 화창한 날이 그래도 더 좋은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산책 뭐요? 화창한 날 비오는 날 나 화창한 날 화창한 날 화창한 날 밝은 날? Like yesterday 아 죄송해요! 너 그냥 설명했었는데 아니요 여러분 아 근데요 이틀 전에 날이 너무 좋아서 저도 화창한 날이었어요 저는 무조건 밝은 밝고 따뜻한 날 여러분 그게 다 올라왔어요 딱복 물복 딱복이요 딱복 딱복 딱물복 딱복 딱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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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 다예요 저 찬물이 딱물복 그리고 이것도 카와이 할로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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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현이 크리스마스 난 다현이 크리스마스 Happy Holidays Happy Holidays 저희 반찬도 나눠 먹고 너무 좋았어요 저녁도 같이 먹을래요 맞아요 좋아요 저녁도 같이 아 아 아 아 아 아 긴 머리랑 짧은 머리랑 뭐가 좋냐고 물어보죠 우리 데뷔일이 제일 좋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아 산 바다 나 못 골라요 바다 난 산 나 못 골라 반으로 바다로 나 원래 산이었던 것 같은데 바다로 바로 떠나 산 아 Let's go 산팀 바다 바다 나도 바다 그럼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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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eep hitting you Stop I'm being a bully 여러분 저희 쿠키 만든 영상 어땠어요? 오 오 저희 진짜 재밌게 찍었고 보니까 너무 재밌게 편집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우리도 재밌게 맞아요 너무 재밌으셨대요 귀엽고 생각보다 나중에 다시 쿠키 만들어볼까 다들 잘 만들어서 생각보다 그니까요 완전 실패할수록 사실 프로였던거야 다들 오 언니 되게 따뜻하다 나? 네 초코쿠키 vs 뭐가 있었는데 뭘 봤어? 나도 못 봤어요 초코쿠키 초코쿠키 좋아하는 과일? 과일 피자 vs 치킨 저는 치킨 애플과 망고 수영장 받았고 수영장 받았고 너는 피자 그리고 피자 나는 수영장 좋아하는 과일은 피자? 초코쿠키 vs 피넛보트 쿠키 하나 둘 셋 초코쿠키 너 피넛바뜰지 Who said 피넛바뜰 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난 두 다 좋아해요 초코칩 나는 초코칩 진짜 초코칩인크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 밸런스 게임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둘 중에 하나밖에 먹을 수 없다면 뭘 먹을 거 없어요 저 약간 제 귀에 ASMR하는 느낌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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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센터에 그 뭐지? 뒤에 두 명 뭐죠? 늘 그래요 센터에 있는 거랑 뒤에 두 명 뭐죠? 피카부 안녕 안녕 잠시 잠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잠시 여러분 오늘 잠 많이 자셨어요? 아직 못 자겠죠? 좀 주무세요 네? 안 돼요 보고 싶어요 우리랑 얘기해야 되잖아 잘 잤어요? 잘 잤어요? 끝난 다음에 주무시면 돼요 맞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하나, 둘 고기는 다 좋습니다 네 소고기 나도 소고기인데 요즘은 약간 난 원래 돼지고기였는데 요즘은 소고기 근데 저 오리고기 좋아해요 근데 저 오리고기 좋아해요 가야 하신대요 잘 가요 안돼요 잘 가요 I'll miss you I'll miss you 여름, 겨울 오리고기도 좋아하세요 여름, 겨울? 저도 오리고기 너무 좋아해요 여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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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좋아해요 저는 여름이에요 저 추위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날씨도 추우면 이게 따뜻함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제가 패딩이 더 있든지 아니면 그냥 밖에 안 나가든지 저는 요즘은 뭔가 겨울이 기대돼요 너무 맞아 너무 기대돼요 눈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안돼 탈락 No Come back Where are you? I'm here Where are you? I'm coming I'm back I'm back I'm back 그거 있어요 집순이, 박순이, 집박 집순이, 박순이 저는 제 기분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나머지는요?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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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얘기해봐요 만약에 딱 하루 딱 하루 마음에 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집에 있으면 집에 계속 있어야 되고 밖에 있으면 밖에 계속 있어야 돼요 난 밖에 어디 있을래요? 밖에요 밖에 할게 훨씬 많죠 나도 밖에 넌 집이지 나 근데 요즘은 저 근데 요즘은 약간 집이에요 밖에 저는 원래였으면 집인데 요즘은 밖이요 저도 원래였으면 집인데 요즘은 밖이요 하트들이 너무 많아 스케트 아니면 지인 오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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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땀 할아버 ac 지인 of 이젠 다른가 노래 몸이 움직이더라구요 힙합은 되게 신나는 것 같아 음악 장르를 고를 수 없어 제일 좋아하는 근데 그게 진짜 어렵긴 하다 그리고 요즘 노래들은 다 장르가 섞여있더라 근데 듣기도 재밌어 이 코멘트를 보면 또 뭐 있었는데 우리 것도 다 섞여있잖아 해바라기 포즈 만들어줘 다니엘 언니 해바라기? 공식 포즈 만들어주세요 아 잠깐만 본인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전에 약간 징그러운 약간 물고기 같은데 해바라기 포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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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바라보고 있는 느낌 어때 해를 해바라기 아니 손으로 개인 포토타임 만들어줍시오 아니야 아니야 아 저거 해바라기 포즈 해바라기 포즈 하나 둘 셋 귀여워 let me be the sun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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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there yeah yeah everybody come back yeah come back don't leave me yeah i'm lonely yeah i'm so lonely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거 어플이 갑자기 꺼지다니 그럼 안되지 이게 무슨 일이야 안녕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우리의 의지원 다르게 꺼졌어요 우리의 의지원 다르게 꺼졌어요 it just shut off without our intention this wasn't planned 놀랐대요 놀라지마 what if someone's hacking us 공부 시작 공부 시작 공부 시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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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섞을 때도 있어요. 우리 그 약간 한국어랑 영어랑 근데 아마 너 원래는 러 쓰진 않은데 나 때문에 쓰게 된 것 같아요. 맞아. 원래 브로 안 하고 브로? I'm so proud of you. Oh my god. 아 그거 많이 쓰는데 I'm proud of you. 진짜 다음화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아 맞다. 그리고 저희 그 뭐냐. 막방 끝나고 처음 키는 라이브잖아요. 아닌데? 어? 막방에 날 했잖아요. 아 맞다. 아 아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맞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고마워. 한 번 더 고맙다고. 맞아요. 진짜 한 달 동안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사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마지막에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요. 정말 너무 믿기지 않았고 또 꾸행을 탐지 못했다는 그런 저 저 진짜 솔직히 막방에 우리가 그 1위를 받을 줄 몰랐거든요. 말랑말랑하지?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그 이거 말해야 되잖아요. 소감. 연습을 못 연습을 못 연습을 안 못하고 다니가 다니가 계속 계속 굉장히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앞에서 그 소감 마무리 이렇게 하시고 아니 진짜 너무 왜냐면 조금이라도 저희 노래 부르는 거를 더 보여드려야 되니까 빨리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잘했어. 잘했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행복하고 근데 진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행복하고 근데 그걸 아시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 미안 미안 아니 근데 그 말을 터졌어요. 울음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 엄청 울었던 엄청 울진 않아요. 아니야. 너 그전까지 너 그전 이미 울고 있었어. 코카르 터진 다음에 유신지 이름 나오는 나 저 왜냐면 저 신촌에는 이렇게 서있다가 혜인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끝뿝 끝뿝 있으니까 아 쳐다봐지 말면 안 쳐다보면 외로우니까 쳐다보는데 혜인이 이렇게 으악 아 당황해 지금 너무 웃겨 아 알겠어 손 잡았고 제 뒤에 이렇게 계속 계속 손 이렇게 아 맞아요. 그래서 그 우리 둘이 옆에 섰는데 약간 이렇게 말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여기 여기 뒤로 이렇게 하니언니가 손을 하니언니가 손을 이렇게 이렇게 잡아줬어요. 어 스위테랑 스위테랑 근데 I want them to know that it really wasn't planned 그 멘트 제가 말한 거 그래서 진짜 제 제 마음이 닿은 지연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감사했어요. 그렇게 뭔가 정말 정말 저희 그냥 그 무대를 너무 행복하게 마무리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또 팬분들 다시 너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근데 일부일을 또 해주셨을텐데 저희는 너무 정말 행복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울었어요 그래서 저도 울었어요 봤어요 진짜 다들 우리 그게 사진이 사진을 봤거든요 나 그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 그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러고 있는 사진 근데 저희 무대 셋이 부른 거 끝난 다음에 이게 뭐였어요 저는 진짜 그거 꼭 하고 싶었거든요 일위를 하든 안 하든 아니면 뭔가 이거 선수분들 하실 때 뭔가 그 게임 마무리한 느낌으로 하시잖아 맞아요 그래서 또 멤버들이랑 무대 위에서 아니어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한 밤에 내가 물을 타셨더라 맞아 그래서 근데 that wasn't planned either 그냥 그냥 저절로 사진 너무 예쁘게 찍어주셨어요 맞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 그 사진 저거 배경화면 아니야 읽어봐야지 한참 동안 안 읽고 있어 헤어 캣 아이즈 캣 아이즈 와 진짜 지금 고양이 같아 네 다니엘 I love you I love you too I love you too I love you more 어디 가세요? 응 뭔가 아까보다 더 댓글이 많아진 느낌 어떻게 이럴까 알람이 한번 더 올려서 그런가 그런가 띠띠띠띠띠 띠띠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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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동안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 너무 재밌는 추억만 쌓았어요 진짜 맞아요 수고하기에는요 저희는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수고하기에는요 정말 너무 행복했어 이 한 달이 믿을 수 없고 정말 꿈만 같은 그런 한 달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It's a dream Dream come true 그럼 마무리할까 좋아요 좋아요 I love you 사랑해 말해서 마무리하자 우리 한 명씩 나갈래요? 한 명씩 한 명씩 뭘 하고 뿅 하고 나가는 뿅 좋아 됐어 함수야 왜 이렇게 나와면 왜 이거 떨어지잖아 누구한테 가위바위보 우리 셋 우리 셋 안냄친다 가위바위보 아 나도 포함 안 하죠 안냄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 하는거지? 인사하고 나가면 되네 응 한 명씩 오늘도 포닝라이브 같이 같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오늘도 내일도 내일모레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나 이제 나가면 고양이 갑니다 쌈 좋아할게요 고양이가 가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어 그 그 막방을 끝내고 처음으로 라이브를 켜봤는데 뭐야 라이브를 켜봤는데 라이브를 켜봤는데 정말 너무 어 잊지 못할 한달이었다는 말을 한 번 더 하고싶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앞으로 오래오래 봐요 어 스윗해 안녕 안녕하세요 한 명씩 없어지는 거 왜 이렇게 웃기지 돌아가 다시 와 원래 되게 꽉 차 있는데 돌아와요 돌아와도 되는데 안녕 없어질 필요 없어 아 괜찮아 아 아 이번 이번 달 이번 달 4주 4주 이제 조금 넘었죠 근데 네 네 음 정말 뭔가 인생에 이렇게 약간 페이크 인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니까 되게 모든 게 새로웠고 그리고 모든 게 이렇게 뭔가 모든 게 함께 한 순간들 밖에 더욱더 행복했던 것 같고 모든 게 함께하는 순간들이여서 더욱더 행복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제가 그날 말했듯이 뭔가 every day when I wake up like I feel so energized and 왜요? 오케이 어 어 시간 없어 I feel so energized and like and just happy all together because of you guys and um thank you so much and I love you By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ontinuity 2 2 3 3 3 4 4 너무 이제 1 9 2 3 5 4